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급한 상황 속에서 선포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징계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절대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 너버가네살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왔던 시드기야 왕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208일 예레미야 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만이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니아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너버가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오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지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너버가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이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더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지 아니하며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보랄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닥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청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위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눌에 올라 외치며 바살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미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눈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요오야 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산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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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유세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세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미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3장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소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걸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당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내물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암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하를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뜨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가늠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적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굴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굴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 적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오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 길러앗, 레바논, 예루살렘 문, 바산, 아바림, 소돔, 고무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시드키야, 파수울, 스바니아, 너브가네살,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 선지자들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는 과거 150년 전 시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대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드키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니아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너브가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되자 시드키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셔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키야 왕의 이 요구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외침 즉 바벨론에 순수히 황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외침을 헛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업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업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여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업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에 순종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왕가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의로워야 할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했음을 지적하시며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남유다 왕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길라앗 같고 네바늘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길라앗은 넓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합니다 길라앗은 구체적으로는 동쪽으로 암몬, 서쪽으로 요단강, 남쪽으로 모암, 북쪽으로 바산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고원지대입니다 레바논은 가난 북부 지역에 솟아있는 산맥으로 시리아 해안을 따라 두로에서 아르밭까지 약 160km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산맥으로 구성된 지역을 읽었습니다 이 두 산맥 사이의 레바논 골짜기에는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있어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 잔나무, 백단목 등 울창한 산림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길라앗과 레바논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이곳은 광야가 되고 주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시드기아 왕을 끝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여우야 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리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우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우야 김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우야 김 왕의 아들 여우야 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리미야 2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유다 왕 여우야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고니아와 여구냐 라는 이름은 모두 여우야 김 왕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우야 김 왕과 왕우 그리고 남유다의 권세 있는 자들 에스겔과 기술자들 1만여 명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여우야 김 왕은 바벨론 감옥에서 37년 만에 풀려나고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기는 하지만 끝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여우야 김의 아들들은 왕위를 잊지 못하고 시드기아를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왕정이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입니다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제도자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다시 세워질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우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예언은 이사야와 미가의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헛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완악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말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다섯째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이끌었습니다 여섯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여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선지자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자신들의 생계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대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실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www.T pokimacombe.com www.t pokimacombe.com www.pve.ic.ło.gov www.t pokimacombe.com www.pve.icompu www.pve.icompu